원주 mma 스포츠 페스티벌 8월 31일 개막 모든 선수들이 우승을 하면 내년에 상대를 고를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박혜진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솔로BF 선수가 경기가 끝나자마자 박혜진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박혜진 선수는 이번에 솔로BF의 간택을 받았잖아요 네 ARC이 끝나자마자 제가 제일 좀 만만하게 보인다고 한번 그 선수한테 제가 만만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는 선수구나 싶은 생각이었고 그리고 솔로BF 선수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이렇게 만만한 선수가 아니라는 거를 표기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부 선수 선수가 한 방에 있더라고요, 굉장히 파업하고 길이가 가지고 있고, 지금 항상 솔로 BF 선수의 타격을 내가 어떻게 강화하고 받아치울 것인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QS 선수 선수는 강의적향입니다. 저는 QS 선수 선수는 굉장히 강의입니다, 그래서 QS 선수 선수는 Assy andasin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S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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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가 되었습니다. QS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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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를 통해ій 측면에서는 상당히 강의하수, QS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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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를 통해 쥐님이 보고싶은 리액션을 통해 Business-Up Finance에서 QS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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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처럼 주짓수만 갖고 있는 양이기 때문에 타격에 나오는 용도가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VF 선수에게 제가 그렇게 쉽게 방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로VF 내가 만만해서 날 골랐나 본데 KGU에 들어올 때는 두 발로 걸어와도 나갈 때는 네가 업해가든 기어가든 정상적으로 나가지 못할 거다. KGU에서 만나자.